부산 아가씨로 아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부산의 가수, 향토 가수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또 신곡, 소문난 여자까지 요즘 크게 활동하고 있는 마지막 가수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저는 거북선의 주인공 민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 아가씨 지인을 소개합니다. 저는 거북선의 주인공 민성욱입니다. 저는 거북선의 주인공 민성욱입니다. 저는 거북선의 주인공 민성욱입니다. 아픈 마음의 손길 바랄 수 벌써 믿었나 두껍게 타는 아저씨 해가 타는 아저씨 첫사랑 웃어 아저씨 아저씨 첫사랑 웃어 아저씨 아 네 고고로 고고로 아저씨 아저씨 시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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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 진념 아가씨 요리온 진념 아가씨 진념이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